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백으로 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옛날보다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져서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다라는 인식이 넓게 퍼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단어는 경제용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제력을 보고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선진국이 아닌지를 판단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강대국일까요? 이곳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랑은 다르게 강대국은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대외 정책을 관철할 수 있는 국가를 보고 강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용어는 그 나라의 국력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강대국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대국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 되는 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력을 넘어서면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인도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이탈리아의 국력을 넘어서면 강대국이라고 봅니다. 19세기 후반때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고 나서 강대국으로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부터 강대국에 채소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강대국 문을 닫은 나라가 이탈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 때 비교하는 다르게 이탈리아의 국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탈리아와 국력을 한번 비교해보죠. 경제력부터 비교를 해봅시다. GDP와 1인당 GDP 인구수를 비교해보자고요. 우선 이탈리아의 GDP는 2021년 기준으로 2조 998억 달러로 세계 8위입니다. 한국은 GDP가 1조 8102억 달러로 세계 10위죠. 우선 GDP만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GDP가 뒤떨어집니다. 20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죠. 1인당 GDP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데요.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으로 35,551달러로 세계 23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으로 34,983달러로 세계 24위죠. 거의 비슷하죠. 심지어 인구수를 보아도 비슷합니다. 이탈리아 인구수는 2023년 기준으로 5,887만 명 정도입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5,155만 명 정도죠. 경제력 부분을 보면 1인당 GDP와 인구수가 서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경제력은 이탈리아가 더 높은 수준인데요. 물론 과거부터 싸운 부 덕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탈리아를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력만 보면 이탈리아보다 살짝 아래인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초저출산 때문에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은데요.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경제력도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와의 국력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경제력 분야에서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한국이 이기는 것이 많은데요. IMF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2.8%로 세계 6위이고요. 이탈리아는 2.7%로 세계 7위입니다. 또한 수입 점유율은 한국이 2.9%로 세계 8위이고 이탈리아는 2.7%로 세계 10위죠. OECD에서 발표한 GDP 대비 R&D 비중을 봐도 한국이 4.9% 수준으로 세계 2위, 이탈리아는 1.5%로 세계 27위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기구에서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는 한국이 세계 6위, 이탈리아는 세계 28위입니다.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력은 이탈리아가 앞선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이고 혁신 능력은 한국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전통적인 소프트 파워는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비교를 해도 이탈리아는 53건의 문화유산을 보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13개 정도만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소프트 파워는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다만 현대 문화가 한국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당장 케이팝이나 한국 영화,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를 비교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 기관들이 소프트 파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쯤일 것이다 라고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컨설팅 업체에서 발표한 2022년 자료를 보면 소프트 파워 순위가 이탈리아는 54.7점으로 세계 10위이고 한국은 52.9점으로 세계 12위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문화적인 매력도와 글로벌 인재 직결 등 한 국가가 가진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 도시의 종합 경제력 순위를 보면 한국의 서울은 세계 7위이고 이탈리아의 밀라노는 세계 29위 수준이죠. 이곳은 모리 기념재단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즉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탈리아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인데요. 기준을 어떤 곳으로 잡냐에 따라서 이탈리아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사력 측면은 어떨까요? 소프트 파워나 경제력과는 달리 군사력 측면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우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GFP의 자료를 꺼내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군사력 규모만 놓고 보면요. 한국은 48만 명 규모이고 국방미만 57조 1268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34만 명 규모에 42조 480억 원을 쓰고 있죠. 그리고 5세대 전투기도 한국의 39기를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는 22기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해군함정 총합도 한국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규모 면으로만 보면 한국이 군사력은 더 높죠. 이것은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하게 군사력이 커진 건데요. 어쩌면 당연한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미국과 90기의 핵전력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핵공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 종합해본다면 현재 한국의 국력은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탈리아보다 살짝 아래 수준의 국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탈리아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했기에 강대국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는 수준급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전작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파워와 서포트파워가 상당히 준수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죠. 아무래도 주변 국가들이 엄청난 나라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당장 주변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은 아니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까지 있다 보니까 한국의 국력은 강한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국제기구에도 주도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한국의 UN 비상임 이사국 역임 횟수는 총 3회입니다. 대륙 코터가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겠지만 브라질이 11회이고 아르헨티나가 9회인 것을 생각해본다면 국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국제기구 활동을 주도적으로 안 하는 모습입니다. 즉 강대국이 되려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긴 하는데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강대국이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아마도 국력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주변국들이 전부 다 강대국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한국이 다른 내륙에 가있었으면 정말로 깡패짓을 하고 다녔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탈리아를 뛰어넘어서는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많은 국제기구 활동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